안녕하세요. 저는 은희, 수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멀리 오셨죠? 어떻게 오시게 되죠? 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오게 되시죠? 저는 그냥 여행하러 왔어요. 연수이신가요? 연수사람들과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죄송한데 그만 먹고 싶어요. 오늘은 수민씨가 시사를 못하셨거든요. 저희는 마트를 털고 왔습니다. 이거는 연어 도시락인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연어 도시락인데 세일해서 사왔고요. 이거는 고로케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94일밖에 안해서 캡틱입니다. 그리고 까작! 이거는 저희가 분홍분홍에서 사왔는데 우메보시가 그래서 아시 어떨까? 가장 궁금한 친구고요. 또 한 친구였죠? 지금 꽉가전에 사왔고 온 레몬만일 것 같은 몇 개! 그거들이에요. 이거 뭐죠 이게? 라임 클리어 콜라입니다. 네. 한정판인가요? 네.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네. 아쿠아 리우스가? 얘는 포카리 맛 나는 일본에서 운동하고 많이 드시는 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도 싸길래 썼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거 식사 먼저 하셔야죠? 아 네네. 일단은 이거 연어 도시락 한번 먹었습니다. 가격은 304엔이고요. 한국도는 얼마죠? 한 3,000원 조금 넘는데 그 떡이 마트라는 걸 사왔어요. 그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그냥 없는데요. 이게 제가..어머 보이지가 않네? 네. 이거 드셔야지. 아 네. 제가..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네. 되게 다들.. 어 잠시만요. 저기 이게.. 돌.. 돌.. 아 네. 돌 떡인데..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한번 내 밥을 드시봐. 이거는.. 씹어먹어.. 아니 뭐지? 뜯어먹어야죠. 뜯어먹어야죠. 아 네. 일단.. 제가 담아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밥부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밥 마셔도 돼요? 아. 밥이 비려요. 아 계속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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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아 네. 두고 드셔도 돼요. 저가 이렇게 거꾸로.. ㅋㅋㅋㅋㅋ 어.. 어.. 뭐지? 일본은 여기.. 여보세요. 아 네네. 어 맞아요. 오전 저거하기 잘 끼워지는데 아까 거꾸로 드셨군요. 살리면서 라면 그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밥 떨어졌네. 짜고 비리네요. 아 짜다. 그치 짜지? 영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빛나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하자. 연어는 그냥.. 베어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찍어보면서. 그래도 뜯는 척 해줘야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세요? 아! 아! 왜요? 아! 아! 까지 생겼어요? 아! 가시가! 아! 아! 가시가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네요. 아 맛이 없는지요. 아! 꼬리 좀 발고 여쭤보세요. 아 네네. 몸통 한번 먹겠습니다. 몸통. 몸통. 그냥 참치 맞죠? 으음! 그냥 고등어 국물 맛나요? 고등어 국물. 고등어 국물. 찐까만 먹을게요. 아 네네. 맛있드세요. 음? 아! 얘가 싱거워서 밥이 짠가봐요. 응! 여긴 짜요. 아! 실패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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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고로케 한번 먹겠습니다. 저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저희 맛보기 영상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고로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써니마트. 아 네. 요건들이 개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머. 아 네. 고로케인데. 궁금하시죠? 무슨 고로케인지. 저도 궁금해요. 뭐가 들어있어요. 문제 해 주십시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생선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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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에요? 단호박이에요. 그냥. 단호박 튀김이에요. 네. 케찹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단호박 튀김입니다. 네. 어 맛있네요. 단호박 튀김 맛이에요. 그. 그 옛날 떡볶이 찍어요. 음. 떡볶이에서. 단호박 튀기는 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맛입니다. 아 맞아요. 더 느끼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하니까. 다음번에. 클리어 콜라입니다. 제가 이제. 뚜껑을 뚫기는 버릇이 있어요. 칼칼 빼야 되거든요. 자. 이거 터진거 아니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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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단번에 알았어요. 그 기존 클리어 콜라랑 클리어 콜라랑은 조금 달라요. 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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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맛을 얘기해요. 아 이거. 200원짜리 칙칙이 콜라. 그. 그 맛 나거든요. 칙칙이 콜라가 뭐야. 이거 몰라요? 이거 칙칙칙칙칙 먹는 콜라. 아. 근데 이 구강이고 저렇게. 흠. 그런거 없는데. 약간. 처음에는 사이다 맛이 나는데. 오. 뒤에 이제 그 콜라의 그런 단맛이 아니라. 향과 그 맛들이 나요. 근데. 이게 라임이라고 하는데. 라임 맛이. 라임이 없으면 안 나고. 전혀 안 나고. 흠. 사이다와. 네. 콜라를 같이 드시고 싶으시면. 아. 맞습니다. 그죠. 사이다도 먹고 싶고. 콜라도 먹고 싶다 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흠. 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잘 그리길래. 우메보시가 들어갔을 것 같은. 향 어때요? 어. 향은. 그냥 그. 포테소치. 포테소치. 그냥 감자칩. 네. 네. 아. 감자칩. 이거 또. 아. 이거 보시면은. 아. 따닥딱 붙은 게 우메보시 그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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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감자칩 맛이 나요. 응. 먹었던 한국에서 감자칩 맛이 나는데. 갑자기. 심각이 때려요. 웃기를 심각 때려요. 오메고시 심각 따라 한다고 한거같은 것 같은데. 약간. 양도 식초 조금 부은. 감자칩에 약간. 식초 부은 것까지 다닌것같고. 아 맞다 이렇게 찍어서 먹으려면 저는 단고가 있죠? 단고가 약간 단짠단짠 단신 아니 짜신 짜신 그리고 신맛만 나요 솔직히 나중에 뒷맛에 우메보시에 깻잎향 그 시소 계속 남아있네요 우메보시에 있는 시소향이 나는것입니다 그냥 쉬어요 제 입맛에는 양조식초 넣은 맛인데 그 다음 마지막 먹겠습니다 어 이게 갈숨시다 나 마지막 2개에요 아 우메보시 이 친구는 일본에서 수미씨 얘기하셨잖아요 과일이 들어간 맥주는 맛이 없다 근데 한번 제가 사왔습니다 이게 편할수 있기 때문에 저랑 커피시네요 자 먼저 해먹어 레몬에이드 향만한데?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잠시만요 이제세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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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품기가 겁나요 약간 어떤 맛이면 레몬 레몬즙에 탄성수만 볶음밥 단맛이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 끝맛난 맥주 향하고 제가 맥주 향을 못 느꼈어요 레몬 타면서 셔요 맞지마 이거 같이 드셔보세요 아 신신 신신 먼저 드시고 신 드시고 아 네 아 배부르다 배부르다 이제 마지막 포카리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야 수민이가 추천한 아 입에 이게 묻어서 아 저는 수민이 너무 많이 했었는데 아우 참 나왔네요 음 포카리 아 네 포카리 나 포카리인데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포카리 나 달고 더 단거 같아요 어 달아 더 다릅니다 이거 또 너무 다인데요 이거는 쉬지 않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 네 쉬지 않고 먹어야 돼요 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나 먹고 왔어요 아 네 오늘의 총평만 하나씩 얘기해 줄까요 음 총평 그냥 이돈으로 음식점 가서 가면 예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고요 그치 누구세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네 저의 총평은 셨다 많이 시다 약간 니 맛도 내 맛도 아니다 하하하 내일은 저희가 뭐 먹으러 가죠 내일은 약끼리꾸먹으러 갑니다 내일은 약끼리꾸먹을 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가만히 애들 오셔가지고 아 맞아요 애들 오셨죠 네 맞아요 그냥 내일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